OK 안녕하세요. 무섭몬의 알차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KYRC라고 변속기가 나왔네요. 변속기 잭은 이렇게 타미하고 DINS 잭으로 하셨어요. 일단 DINS 잭으로 연결했는데요. 이게 3셀까지 버팁니다. 자 보시면 스펙이 여기 있어요. 스펙이 보시면은 2셀, 3셀 그 다음에 수소파 때리면 5에서 9셀까지 됩니다. 11.1V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이 높죠. 그리고 BC가 6V에요. 6V에 2A라고 되겠죠. 자 보시면 설명도 잘 나왔는데요. 설명서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가격이구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또 움직이죠. 이 채널, 이 채널은 변속기입니다. 오우 빠르죠. 오우 빨라요. 브래클 톡통, 쎄지 하면 cured 변속기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퀵런 1060 변속기가 사이즈가 이만하면 미니죠. 초미니. 근데 얘보다는 약간 더 큰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히트싱크를 보세요. 히트싱크 사이즈는 거의 한 10% 정도 15% 많아봤는데 히트싱크가 슈콘하죠. 여기가 조금 짧아서 여기다 펜 달고 복잡하고 펜돌 차를 사이즈가 맞는데 얘는요 30x30짜리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5짜리 20포 하면 딱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시면 변속기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그 다음에 방수예요. 그 다음에 라크로 알렌김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소 버전 그 다음에 리튼버전까지 다 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자 유튜브에다 보시면 아시라프에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동선을 올리고 아시라프에서 판매할 건데요. 29,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데요. 잭은 변경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타멘 잭이지만 무료로 해드리고요. 설명을 잠깐 보시면요.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 신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신형이냐면요. 예전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39,000원짜리 38,000원짜리 있는데 이렇게. 이건 이 색깔인데 이게 손님들이 많이 했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수되고 되게 좋아요. 잘도 달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동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방수. 자 보시면은 여기 변속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동상을 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신나게도 있어요. 신나게 했던 이 제품 독도2 제품에 이 제품을 껴서 썼어요. 이게 신형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색깔이 위에가 더 히트니크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잭도 그렇고. 여기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딱 1대 10 차량. 그리고 1대 16 차량. 딱 좋게끔 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제품이 신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잠깐 설명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래쪽은 참고사입니다. 아래 제품은 구형이고. 참고하세요. 신형인 V2라세요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어두워갈지 안보이겠지만. 야 이거 기가 막힌다. 3번짜데요. 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 3차를 달리니까요. 오 기가 막히네요. 이거 꼭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강추하는 그런 변속도 있습니다. 자 책 작업도 제가 해 드릴 거고요. 원하시는 책 25라든가 엑스틱공도 다 해 드릴 거에요. 자 사이즈 작고 힘 좋고. 키트니크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빨리 식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 지금 3차를 내기 때문에. 3차를 보이죠. 몬스터 배터리. 3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힘들었고. 아까 2셀 할때는. 제가 2셀 할때는. 그냥 잉잉 했는데. 역시 3셀은. 와 대박이네요. 3셀까지 쭉쭉 당겨주는. 그런 변속기. 자 그런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당겨 볼게요. 사실 한번 더. 와 반응 속도 보세요. 반응. 이 조종기가 좋은거인지. 변속기가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간을 잘 맞아야 되거든요. 보세요. 살짝 손만 대도. 손댔다가 손대면. 오 예민한거 보세요. 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변속기. 정말 대박인거 같아요. 1060을 많이 취재했던. 이 변속기. 이게 생태계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그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KYRC 에서 나오는 제품. 새로 업그레이된 제품. 변속기. 아시럽에서. 잭까지 작업하기. 작업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들. 요거 있죠. 가격이 더. 가격이 착한 금액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차례. 사용을 해서. 한번. 변속기. 쌍두마차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까지 되는. 변속기. 제품 되겠습니다. VTX 코리아. VTX KYRC.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출고하겠습니다. 기본 포장. 요렇게. 설명서까지 드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